이제 뛰어내린다? 아, 탄이 겁쟁이네. 아, 뛰어내리던데? 이제는 남편이 안 없죠. 일로와. 나 짧아. 넘어가지고 산다고. 언제든지 비워야겠다고 하는데. 일로와. 탄이 겁쟁이네. 뛰어봐, 탄아. 이거 뭐? 형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얘 진짜 새끼때부터 우리가 봤어가지고. 아, 탄아. 뛰 봐라, 마. 뛰 봐라. 탄아, 손 내놔라. 손 내놔라. 아, 지금 뭐해? 여보세요. 연기야, 손. 좋아. 근데 여기서 홀리와 우리 싸움은 누가 이것을? 그러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얘기하는 거. 그래요? 나? 야. 어떻게 해? 야, 내가 한 번 봐봐. 한 살 정도 됐다는 이제. 야, 근데 니 차는 왜 이렇게 기냐? 야, 재현이. 뒤에 한 번 봤는데 털 먹어. 이거 뭐. 아, 쟤 안 해봤는데 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리 와봐. 김탄이. 이리 와봐. 김탄이. 김탄이가 뭐야. 연탄이도 아니고. 야, 이리 와봐. 김탄. 야, 이리 와봐. 김탄이. 김탄이. 야, 니가 끼내려봐라. 아, 진짜 웅. 아, 진짜 웅. 웅. 정말 웅. 말도 아닌데. 하루 갔습니다. 마지막 땀. 아, 여러분. 아, 얘네. 아무리 아잖아. 아, 우리가 안아지를 막 안고 있으면 막 험차 안 한다니까. 야,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 여긴 와봐. 와우 앞뒤 내봐 아이야 바깥 구경하고 싶어? 이리 와봐 형님 보여줄게 너의 바깥세상 굉장히 기뻐해줄 거야 자 봐 이게 바깥세상이야 어때? 어때? 신기한가 봐 아 그래? 신기한가 봐 바깥세상이 너무 신기했는데 근데 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아니 아시아시아 아시아시 아시아시 앉아 타나 봐라 타나 앉아 타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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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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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